초롱아, 아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? 어? 이게 무슨 냄새야? 응? 고기 냄새 같아? 고기? 닭가슴살? 응? 초롱아, 이게 무슨 냄새일까?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? 아우, 맛있어? 초롱이 좀 먹을까? 응? 초롱아, 아직 아침밥 먹을 시간은 조금 일리거든? 맛있는 냄새가 나? 콜을 발람발람랄? 문 좀 열어봐, 열어봐, 열어봐 초롱아, 이게 무슨 냄새야? 닭가슴살 냄새인가? 왜? 먹을 거야? 아닌데? 네 밥 아닌데? 식탁 앞에 가서 있어? 어떻게 초롱이 밥은 아닌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네 밥이 아니라는 거야 배고파? 어휴, 부탁해라 배고파서 그래? 귀가 다 열렸어? 그럼 밥 조금 질까, 초롱아?